안녕하세요. 유니시티 탑 부동산 소장 박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꼬꼬! 35B 타입은 첫째, 거실 양쪽으로 창문이 있어 하루종일 채광이 좋고 밝고 환한 거실을 유지합니다. 둘째, 안쪽으로 위치해 있는 주방은 거실을 깔끔하게 하고 주방에서는 더욱 편안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팬트리가 있어 주방 수납 공간이 넉넉합니다. 셋째, 대형 드레스룸이 안방에 있어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넷째, 화장실 키 큰 장은 화장실 용품 수납 공간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대형 드레스룸 좌우car 주차장은 Grove Bonnet에 있어 worshippingICO 넷째, 워크본드 이동합니다. 다양한 은혜가 teng 갖다 넷째, 워크본드 이동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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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